다섯 번째 멤버를 카론 씨로 하는 건 어떨까요? 뭔데요? 야 이거 나를 능가하는데? 아이돌 팀 맞다니까 아이돌 팀? 야 근데 옆에서 서제스트 배지가 시팅해주면 이거 타격대를 못 할 수가 있냐? 가준기 우재형의 비규태이긴 한데 뷔는 일단 버려 둘이에요 둘 나가면 죽어요 널쓰 원모레이션 나이스 규태씨 아니 신입이가 나보다 제트를 못하는게 아 내가 쓴 제트 좀 뷰티브 보고 배워야겠는데 하는게 아니 규태씨 우리 챌린저 쓰는 규태씨 제트로 가자 아 안들려요? 아 예 수장님 들립니다 한 분 남았습니다 어그로가 좀 너무 긴데요 수장님 이 정도면 공개하고 추까지 추셔야 될 것 같은데 삐깃삐깃삐깃 한번 추시죠 축하해 여보 뭐 이거 여캠씨가 준기형은 뭐해? 준기형 방금 접었어? 준기 데려와 그 메이플 켜가지고 그 헤넥시스 나의 집 가봐 준기 있을걸? 하하하하하하 거의 집이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리드 원 리드 폭포와 예상했죠? 야 protecting 셀링 셀링 사라이 질이잖아 저희 아이돌팀으로 갑니다 저희는 섹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야 질이잖아 야 이거 나를 능가하는데 아이돌팀 맞다니까 아이돌팀? 호부와 야막 한번 펼쳐봐 이번에 이제 제 옆에 과준기 우재형이잖아요 야 근데 옆에서 서제스트 배지가 시팅해주면 이거 타격대를 못할 수가 있냐? 과준기 우재형의 뒤 규태이긴 한데 뒤는 일단 버려 암만 보고 가요 암만 보고 가 아이엠 이길 수 있어? 아이 PKM 그냥 이기지 아니 규태님은 어때요 우리 셀링이 와가지고 걱정되는게 하나가 합숙을 하게 되면 식비 걱정이 조금 그 인정이긴 해요 오찬씨랑 저랑 같이 되잖아요 저희 이제 지갑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 잠깐만 된모왈 경쟁에서 아케인 라이즈 만나면 쟤 100% 핵이거나 방프리다라고 말함 점점 잘한다는 뜻 그 정도라고? 이제 앗섭 닉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닉변 무조건 해야되나요? 예? 태그 뭘로 갈까 얘들아 원래는 포큐윈이었는데 이게 다 먹혀있어가지고 달아이로 가죠 달아이 달아이 달아이로 가죠 저는 좀 추후에 닉변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예? 저 닉변 했는데 저건가요? 예? 다음께 바로 뒤오 가보자 수장님 지금 조소기업 진행순서가 너무 쓰레기라는데요 저희 저희 조소잖아요 개조소에요 그냥 저희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사 한번 쓱 하고 가시던데 갑자기 공개합니다 바로 뒤오 가실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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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셀릭이가 셀릭이 아니라 다른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로 해가지고 하나대로 닉변했어요 개나대씨 개나대 아닙니다 이야 800점 이야 10등 잡혔나요? 어센트에요? 어센트입니다 상대네요 아이고 한번 맛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저희 그림 좋잖아 이거 바로 그냥 신입 기강잡아버리기 5K 5맨 우리는 우리는 제트클럽으로 갑시다 근데 셀릭이 제트는 살짝 무서운데 나는 안 봐줘 배영씨 나 화끈하게 한다 진짜 화끈하게 여러분들 요번판은 저희 둘의 플레이 보다는 상대팀의 제트 저희의 이제 신입이 신입이의 퍼포먼스를 체크하는 이제 체급 이제 살짝 평가 살짝 UFC로 따지면 살짝 개체량 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신입이 제트 나한테 털리면 제트 줘야돼 이번판에 만약에 김규태 제트가 신입이 제트보다 위에 있다 그럼 이제 대회는 김규타의 제트로 가는거에요 그렇지 그렇지 형씨 뭘 안해 예? 킬죠 하프 와우 신입이 오우 오 신입이 잘 쏘는데요? 에어씨 와우 아 제형씨 근데 나 이거 비방모드로 하면 안되는데 이거 너무 양악해버리는데 이러면 아 카론이다 원태야 잘 쏘네 봐봐 맞잖아 총 쏘는거 봐봐 알잖아 어때요 제형씨 저희 다섯번째 멤버를 카론씨로 하는건 어떨까요 좋은데요 아 있을거 같았는데 에헤이 이겨주자 원태야 왜 적격해 원태 심심하니 암스나이퍼 알라버 다운 너 알라버 꺼졌어 오맨이 판거 아니야? 저런 에이쇼 에이쇼? 1hp 1hp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아 좋다 이거잖아 아 닦게 하기 싫은데 진짜 스윙이 닦았어 잡았어 제형씨가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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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형씨가 와 아니 뭐 피소를 떠달라는 거 아니었어 제형씨? 멘트 준 거 아니었어? 규태씨 나 이정도로 이정도로 규태씨가 빠껴보라 할 줄은 몰랐는데 힘 좀 좀 빼봐요 힘 좀 아 그래도 보호를 좋아하지 아까도 미리 나왔잖아요 규태씨 갑시다 죽으러 갈려 제형씨 먹으라고 양보했어 제형씨 아니 야 이거 이거 시비비 이거 안되는데 아니 시비비가 이게 나보다 제트를 못하네 아 내가스 제트 쪽 규트고 보고 배워야겠는데 하는게 하하 진짜 제형씨 멘트 좋은데? 아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규태씨가 총을 진짜 야무지게 쏴요 여러분들 벌벌이라 그렇지 총 하나는 기똥차게 쏘는 사람입니다 에이저 원에이 실패를 했는데요 제형씨 기다려봐 아이쿠 원에이 실패 둘이에요 둘 그 나가면 죽어요 너이스 원에이 실패 원에이 실패 나이스 규태씨 라스트고에 라스트고에 오케이 오케이 문을 안닫아요? 문 닫아야됐다 와우 김규태 나같은건 이미 총이 위 F4Q 방출 5초 전에 아 역시 김규태 제품은 명금이긴 해요 우와 너무 멋지잖아 하아 제형씨 얼마나 해줘야 돼 내가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제형씨 그냥 계속 해주세요 그렇게 좋은데요 제형씨 나 지른다 평변으로 기부짐 너희 하아 잡았어 엄마님 엄마가 안되구나 눈 grants 일단 수장님 제가 한번 맞좀 볼게요 맞볼? 나이스 더 오롡 느낌 귀엽다 아이쿠 좌피 힛 으아 예아 으아아 회 identity mö 불씨 올라와요 저랑 싸워야죠 너무너무 에땜 일단 수장님 제가 한 번 맞 좀 볼게요 맞 보고요? 야이씨 너어런 느낌 귀엽다 아이코 점피 퇽 야아 왜왜왜 주씨 올라와요. 저랑 싸워야죠 원 마 원 마 끝났어 내가 다시 20킬 6데스 어떤데 아니 규태씨 우리 챌린저스는 규태씨 제트로 가자 야 뭐가 제트를 하는 건 어떨까? 제트나 그 꼬라지가 그게 뭐니? 아니 셀린이 뭐야? 나랑 뉴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아니 오케 15데스를 처방했는데 이건 뭔데? 몰카야? 셀린이 일단 EBS 말이라도 해볼래 EBS면 일단? 카페인이 좀 필요해 아 근데 오케 15데스는 좀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 여러분들 아 이거 메테오 카론조도 와줘야 우리가 좀 집풍을 할 것 같아 상대 멤버가 이게 거의 다야 아니 이거 한국 국가대표인데 이거 뭔데 이거? 아니 아니 저기 이번 연도 우승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거 이기면 우리 가능성 있는 거야? 이거 이기면 챌린저스 우승이야? 이건 어센션이야 일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